베레미야 48장 계속해서 나눕니다.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레를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합이 그 무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합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업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합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합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합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불을 지지며 아르농가에서 이르기를 모합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너부어와 베띠 불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베무원과 그리옥과 오스라와 모합당 원근 모든 성의배로다. 모합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화의 말씀이니라. 모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합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합의 멸망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술이 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음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나 여러분이나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예전에는 포도주를 만들 때 지금처럼 필터가 잘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포도를 으깨다가 집을 만드는데 그 집을 만들 때 여러 찌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찌꺼기들을 한동안 놔두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릇 안에 위쪽에는 포도주가 되는 리퀴드가 그러니까 액체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서 따르게 되면 액체는 다른 그릇으로 옮겨지게 되고 밑에 남은 찌꺼기는 버려야 되는데 뭐냐. 뭐라고 하십니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음 같아서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거니까 그들이 옮겨 담고 병들을 부술 것이다. 이게 바로 모합의 멸망과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그 속에 썩어져 가는 것이 있다. 냄새를 내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모합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업적, 그러니까 이룬 것들과 보물,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구나. 그것이 너의 실패의 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합이라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추합니다.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합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두 사건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먼저는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자,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베델은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왜 베델이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형 애설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깨워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베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베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라고 했죠. 아니 그렇게 의미가 깊은 곳인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인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때 솔로몬을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여로보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예루살렘과 떨어진 곳에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막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성전이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말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남유다에 있더라는 거예요. 왕국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기가 버겁습니다.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여로보암이 바로 이곳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남유다와는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남유다 보다는 사람들이 아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야지 성전까지 가야지 라고 하지 않도록 어쩌면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그럴싸하게 이 베델이라는 곳을 꾸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거기에다 두고 그 금송아지에 져였던 겁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이 베델이라는 곳이 이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베다웬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더 이상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이라는 장소는 똑같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곳 그럼으로써 실패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모합도 금오스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드렸죠. 금오스가 뭐냐?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베델이 그 원래의 목적과 또한 의미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모합도 마찬가지예요. 로세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부화뿐만이 아니라 이 금오스라는 풍요의 신의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경고이자 멸망의 선포뿐이었던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교회다운 교회에 그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기로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교회인지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본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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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